오! 오! 뭐 왔어? 뭐 왔어? 아, 이거! 밴드핏 시어설 락토핏! 나 원래 먹던 거예요. 아, 진짜요? 네, 나 이거 알고 있던 건데. 이거 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. 야, 잠깐만. 아니, 근데 이게 사실 유산균인데 우리 장구로 오면 장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. 맞아. 네, 여기서 집도 짓고 밥도 해먹어야 되는데 장에 트러블 생기고 큰일 나요. 맞아. 어, 너무 좋다. 먹자, 먹자, 이거. 오케이. 배고파는데. 오, 다른 것도 다 좋네. 비타민이랑. 오, 좋다. 오, 이뮨. 요즘에 유행인데, 이뮨. 오! 아,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네, 형, 봐봐. 오케이. 오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하나에. 아, 배고파. 이거 먹어, 배고파. 나도. 형, 먹어봐. 저 이거 근데 집에서도 맨날 먹는 거예요. 오, 나도. 이렇게 잘라서 이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오!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자, 두 개 먹어야지. 음! 오, 맛있다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아, 이거는 좀 몇 개 먹어야 되겠다. 하하하, 몇 개 두 개씩. 그럼 저도 하나만 더. 음, 근데 이거 물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. 음! 나 하나 더 먹어야겠다. 이거 너무 맛있다, 잠깐만. 너무 맛있다. 와! 확신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사실 저는 지금 예전부터 먹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우리 와이프랑 아이들 다 너무 좋아해요. 아, 좋아해. 장건강 지키미. 아, 그러니까. 나토피 골드. 아, 최고지.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, 이거. 근데 이거 선물하기도 너무 좋겠다. 너무 좋지. 이런 거 받으면 제일 기분 좋아. 근데 얼마예요, 이거? 이거요? 어. 이거 이제. 제가 하지. 돈 많잖아. 너보다는 좀, 너보다는 없고. 자, 그거. 어, 그리고 비타민. 와, 그거. 와인 비타. 이거 우리 필요했어. 이거 최고지, 최고지. 정말 최고. 형, 형 나이 들수록 더 챙겨 먹어야 돼. 에너지 받자고 이거 먹고. 네, 좋아요, 좋아요. 어, 줘봐 봐. 좋아요, 좋아요. 진짜 이게 좀 너무 힘들었어. 하나 줘. 요즘에 이거 이뮴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위에 아리랑 같이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. 아, 좋다.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우리한테 이거 총알 같은 거예요. 오, 대박. 우와. 멀티비타민. 와, 진짜. 진짜 맛있네요. 맛있죠, 맛있죠? 엄청 맛있네. 와, 이거는. 오, 웬 날씨. 와. 이것도. 또 하나 줘봐 봐. 더 드려요? 두 개, 두 개. 먹자마자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? 오. 하나씩 더. 아, 너무 좋아, 이런 거. 와. 좋다. 이게 느낌이 와. 너무 좋아. 오, 너무 좋아. 기운난다. 벌써 기운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정말 끝까지 생존하려면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아인 비타. 어쨌든 우리 이거 먹고 체력관리 잘해가지고 끝까지 생존합시다. 와, 진짜 맛있다. 좋다. 아껴 먹어야 돼요. 몰래 한씩 먹다가 걸리면 안 돼요? 아껴서? 어, 아껴서 먹자. 오케이.